식욕 억제제 안녕하세요. 가정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. 우선 식욕 억제제는 두통약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일반적으로 사서 먹는 약이 아니며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 병원에 내원하셔서 생활습관, 식이습관 등을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. 식욕 억제제에 대해 가끔 이러한 약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물론 가장 바람직합니다. 하지만 고도비만 환자나 식이장애 환자 등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한 약 복용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